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분양 상품은 전호실 4베이로 설계된 선착순 동호 지정이 가능한 천안 호반서밍 센트럴파크의 사업개요 및 기약방식과 프리미엄 설명드릴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분양문이 68049963 우선 시공사는 일곤 브랜드인 호반걸설이며 사업지 위치는 1단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62-77번지 1블럭 2단지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474-18번지 2블럭 사업개요는 1단지 지하 2층 지상 18층 10개동 453세대 2단지 지하 3층 지상 35층 15개동 1,284세대 총 1,737세대이며 주차대수 1단지 625대 세대당 1.37대 2단지 1,638대 세대당 1.27대 총 2,263대입니다. 입주 예정 1단지 26년 2월 2단지 27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천안 호반서밍 센트럴파크 분양가 설명드릴게요. 27평 3억 1,700, 34평 3억 7,100, 39평 4억 6,100이며 계약방식 호실별 계약금 1차 1천만원 정액제이며 계약금 2차 한달 이내 납부계약 후 즉시 전매 가능하며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납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천안 호반서밍 센트럴파크의 주변 호재 및 프리미엄으로는 초등학교가 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학세권 더블 역세권으로 1호선 복명역과 KTX 천안하산역이 인접한 편리한 교통 일봉산의 약 8만여평 축구장 40대 규모 민간공원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내 지방공원 뷰 삼성디스플레이 시티 60조 투자 확정 구룡동 LG생활건강 퓨처일반산업단지 중공예정입니다. 이렇게 풍부한 인프라와 장점이 있는 1737세대의 천안 호반서밍 센트럴파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궁금하시점과 분양문의사항은 문의 68049963으로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